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9월 21일 날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 연평도 해액에서 업 지도 중이던 우리 공모원 A씨 47세가 실종됐습니다. 소식을 접하는 순간 저는 2008년도 7월 11일 날 오전 5시 50분 무렵에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피살당한 53세의 대한민국 국적의 여성 관광객 박완자 씨를 떠올렸습니다. 박완자 씨는 북계군에 의해서 피살된 사건으로 그 당시에 많은 그런 혼란을 불러력했습니다. 당시 박완자 씨는 해안가를 산책하다가 북계군이 발사한 그런 총알을 등 뒤에서 맞았습니다. 민간인에게 사격을 하는 셈이죠. 이후에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북한은 민간인 피살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금강산 관광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다음 질문은 공모원 실종사건입니다. 9월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9월 21일 날 낮 12시 51분경에 해양수상부 소속의 업지도선 선언 A씨 공무원 직분입니다. 47세가 소연평도 남쪽 2km 해상에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습니다. A씨는 목표소재 서해업지도관리단 소속의 해양수산서기 8급입니다. 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에 있었습니다. 실동전 A씨는 목표소재 서해업지도관리단 일원으로서 1등 항해사로 업무를 수행 중이었고 업지도선에는 A씨를 포함해서 모두 10여 명이 승선했습니다. 업지도선은 9월 16일 날 출항해서 9월 25일 날 목포항으로 복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30 무렵에 A씨가 보이지 않자 함께 승선했던 선언들이 선내와 인근 해상을 사사시술적이었지만 선상에서 신발만 발견됐고 나머지 것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해양에 신고가 접수되게 됩니다. 군과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당일 오후부터 실종해역을 중심으로 해경과 해군 함정 해수부 선박 등을 총동원해서 20여 대가 동원됐습니다. 실종해역을 사사시 수찍했지만 A씨를 발견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누구든지 북한군의 소행일 것이다 그렇게 의심을 갖는 일이 자연스럽습니다. 47세 남자고 가족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도 공무원 신분이라면 월북 등을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진 월북은 상당히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사건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물론 세상일이 복잡하고 인간사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월북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소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뜻밖입니다. 다음 질문은 뜻밖의 정보입니다. 우리군과 관계 당국은 공무원 A씨가 자진 월북한 이후에 북한에서 총격을 받고 숨졌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주 뜻밖의 소식입니다. 9월 20일 오후 군은 A씨가 북한 해안에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첩보에 따르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돼서 정밀 분석 중입니다.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며 A씨의 생존 여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9월 22일 날 군의 발표입니다. 다음 날인 9월 23일 군과 정보당국은 A씨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씨가 북측 해안으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한 북한군이 총격을 가해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시신을 수습해서 화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측이 화장을 한 것과 관련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 방역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런 부연 설명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9월 24일자 중앙일보는 이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A씨가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한군에 발견됐는지는 불분명하다. 예당 국방위 관계자는 합참이 사건 경위를 설명하면서 월북했을 가능성과 조류에 떠내려갔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 중이다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또한 중앙일보는 이런 설명을 더합니다. 남북 간의 해전과 포격전이 벌어져서 긴장이 상률하는 서해 북방 한계선 NLL 해역에서 한국 국민이 사라진 뒤에 북한군에 피격됐다면 군의 경계태세와 은폐 논란으로도 번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군은 이날 언론의 실종 상황에 대한 설명을 최소화했다. 이런 보도를 중앙일보가 내보냈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47세의 남자이고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업 지도선을 타는 사람이 자진 월북했다. 자진 월북했다. 이런 주장을 국민들 가운데서 몇 명이나 믿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봅니다. 물론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확률이 낮다는 것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관계당국이 사실에 대한 은밀한 조사를 통해서 가공하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 발표에 대해서 불신이 아주 팽배 있는 그런 시대 분위기 때문에 한치의 그런 의혹도 없이 정부가 사건의 진상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밝힐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피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고 실종된 위치를 파악하게 되면 북방 한계선에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nll로부터 아래로 10km 정도 아래의 위치에 있습니다. 더욱이 연평도가 있고 북방 한계선이 있고 연평도가 있고 그다음 그 아래 소연평도가 있는데 소연평도 아래의 2km 지점에서 실종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북방 한계선의 접현칙이 아니고 상당히 한국적 수역에서 그런 공무원이 실종됐다는 점은 의심을 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자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될 우리 정부가 의심이 되는 부분을 낱낱이 밝힐 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한치의 그런 어쩜이 생기지 않도록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영어와 한글을 동시에 그런 서비스하는 gong-tv가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 tv를 구독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gong-tv도 함께 구독해 주시면 활동에 힘을 더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여러분께서 페이스북을 사용하시면 광화문 더광화문 더감화문 강장을 방문하셔서 함께 뜻을 모으고 또 함께 의견을 모으는 일도 함께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